자 데스 트랩스 자 내용 역시 전혀 모르기때문에 뭐야 녹화하는데? 그냥 바로 플레이 리셉션 자 네 어 전시관인가? 자 달리기 있습니다 음 뭐야 건드려 지긴 하는데 음악이 꺼지지 않는다 열 수가 있었거든요 네 뭐 더 있었는데 어 뭐지 어 안 집어지는데요 뭐지 뭐죠 또는 안 열리는데 엘베인가 닷 움직여 보자 뭐지 벌써부터 이렇게 삭막하게 굴면 됩니까? 아 이거 켜지네요 누구세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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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저씨 아줌마 어?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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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? 진짜 끝이야? 뭐 다른게 있나? 뭐 다른게 있나? 아니 열쇠는 왜 있어? 뭐지? 뭐 이거 의자도 없고 저거 위에거 죽고 싶은데 죽고 싶은데 뭔데? 진짜 이게 끝이야? 뭐지? 진짜 끝인가봐 빠르게 빠르게 안 열리는데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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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스트리프 여기까지인데? 노 스네이크 호텔 뱀이 없는 호텔? 이거 같습니다 뱀이 없나봐 바로 플레이 엘베네요? 음 음 엘베가 왜 이렇게 흔들려? 음 뭐야 몇 층으로 가는 거예요? 음 알겠습니다 음 오케이 자 일단 움직여 봅니다 Find room 100 100번 방으로 가라 100번 방으로 갑시다 115, 114 더 들어가나봐 방이 엄청 많아요 음 어? 뭐지? 음 열리거나 그러지않고 저 끝인가 봐 어 사실 저게 sweet room 101 여기가 100번 방이야? 어 뭐야 뭐가 묻어있는데? 뭐야 뭐야 피? 뱀 없다면서요 밑에 뱀이 굴러다니는데? 뭐야 갑자기 조용히 어 야 뭐야 뭐야 그니까 뱀이 나오면 어 어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자 다시 가보자 가긴 가는데 뭐냐고 일단 가긴 가는데 뭐냐고 음 사실 100번 방은 이거야? 나가 아닌데 의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오일이 앞으로? 태권방 허! 아니 도대체 뭐야 음? 음 자 다시 한번 가보자 도착스 자 여기서 뱀 나오면 저쪽으로 뛰어야 됩니다 자 런! 런 런 런 런 런 이것이 엔딩이냐 아랄랄랄라 아악 자 이렇게 쓰레기 엔딩 자 노스네이크 호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테이로 그다음 잘